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하여튼 이슈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산의 인적 분할을 처리했다고 하시면 되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즉 ESS 제조 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인 서진 에너지 시스템 설립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인적 분할을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ESS 전기차와 관련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ESS 사업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박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기차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더 커진 다음에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인적 분할을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얘기고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부냐. 동사 보통 생각하면 서진 시스템 하면 5G 관련된 종목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업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관련 사업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동사는 ESS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스토리징 시스템 즉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된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하고 전기차 부품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하고 통신장비 즉 5G하고 산업기계 생활가전 중공업 부문의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너무 5G 쪽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6월 28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죠. 5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증가 소식 및 스마트폰 구조적 회복 전망의 상승이라는 제목이냐. 최근 중국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와 달리 2024년 5월 판매는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특히 5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9,43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7.8%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전년비 증가세를 시현했다. 중국과 유럽의 판매 개선이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하반기 및 2025년도에 온 디바이스 AI팅에 힘입어 판매 회복세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2천만대로 전년 대비 플러스 5.1% 판매량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달성했으며 갤럭시 S24도 전작보다 약 8.2% 판매 증가했다. 애플은 가격 인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전년 대비 판매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편 중국 스마트폰 우려는 과도하며 스마트폰 수요 구조적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판매 둔화와 재고 증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됐지만 단기적인 판매 동향보다는 24년 하반기 25년 AI 기능을 탑재한 신 모델 출시로 스마트폰 수요의 구조적 회복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이 같은 소식의 동사와 함께 이수, 페타시스, 하이소닉, 세경하이테크, 이렌텍, 시노펙스, LG디스플레이, 프론테크, 하이비전시스템, 케이지, 바텍 등 스마트폰, 갤럭시아 부품 및 아이폰 부품주들이 동반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핸드폰, 스마트폰 사업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실제로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디플레이션 상태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만 인플레이션 상태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크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지지부진한 스테이크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계에서 거의 조그만한 나라 말고는 어느 정도 경제규모가 된 나라들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디플레이션 상태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경기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집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계속 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현재는 쉽게 말하면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 물가가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관련된 방금 그 모멘텀에서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국 경기를 A주시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계, 철강, 화학, 건설기계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같이 연동이 되는 경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경기와 가장 연동이 가장 큰 데가 어디죠? 바로 핸드폰, IT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쪽이 대표적인 미국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경기와 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화학, 철강, 정유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다 연동이 됐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 종가 9.25% 상승하면서 3만 7백원을 마감했습니다. 상승했다 눌리목, 상승했다 눌리목 다시 상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하게 개단식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 같은 경우는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3만 2천 5백원 되겠습니다. 3만 2천 5백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같은 경우는 2만 7천원, 2차 지지 때 2만 5천원, 3차 지지 때 2만 3천원, 4차 지지 때 2만원, 그 밑에 1만 8천원과 1만 5천 구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고점에서 차이신을 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등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49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64만 4천 주를 팔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샀다 팔아 트레이딩에서 현재는 순 매도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는 최근에 순 매도, 투신도 최근에 순 매도, 영기금 최근에 트레이딩, 사모펀드 최근에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기금과 사모펀드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팔고 있는 수급이 금투, 투신이 되겠습니다. 금투와 투신이 최근에 팔고 있는데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2.05%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시가총액 1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동사 코스닥 150이잖아요. 코스닥 150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100위가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3조 7천억이 넘는다. 코스닥 종목이더라도 3조 7천억 원이 넘는다. 라고 보시면, 파관이 되면 그것은 대형주, 3조 7천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죠. 동사 최대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50.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 이상 지분율이면 책임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주가 50.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솔루션지에서 5.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7,7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2천억 원대, 내년도에 1조 7천억 원대까지 나올 것에 생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인은 작년에 490억 원대에서 올해 1,500억 원대, 내년도에 2천억 원대까지 가까이 된다는 점. 상당히 매출액과 함께 전반적으로 외형성장과 함께 내실도 계속 키워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단기 수익도 작년에 220억 7억 적자에서 올해 1,045억 흑자전환, 내년도에 1,400억 원대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 때 영업인 200억 원대, 2분기 때 175억 원대 적자전환 됐고요. 3분기 때 다시 31억 흑자전환 됐고, 4분기에 435억 원대 영업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인 200억 원대비 올해 1분기 433억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4억 적자에서 올해 359억 흑자전환, 3분기 작년에 31억에서 올해 337억 원, 4분기 작년에 433억 원에서 올해 462억 원이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두 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부채비는 205%, 유보율은 2,5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상 기준 11.6%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지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516원, BPS는 12,258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2,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라고 하였습니다. 2,500원입니다. 현재 3만 7백원입니다. 그러면 어떻죠? 대략적으로 PER 1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ER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동사 주가 14,000원에서 36,000원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좀 눌림목관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PER 12배다? 싸다 비싸다? 싼 편입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ER 15배에서 20배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무슨 얘기냐?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저평가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라는 100m 육성선수, 100m를 9초 때, 10초 때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달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가 엄청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적이라는 KTX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속 300km가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100m 육성선수, 우리 볼트 선수가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그 선수가 보면 어떻습니까? KTX가 보는 시점에서는 뭐야? 여기 지금 달리고 있는 거야? 기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만은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야, 이렇게 느려서 서겠어? 그보다 실적이 훨씬 빠른 KTX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주가 위치는 어떻다? 볼트 선수 수준이라는 거죠. 시속 300km 달리는 KTX가 보는 시각에서는 볼트 선수가 가는 것은 엄청 느리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ESS 사업부에서 35.2%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에서 15.9% 통신장비, 5G를 포함한 통신장비에서 17.7% 나머지 KT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시위전환을 3차례, 4차례, 5, 6, 7차례를 했네요. 7차례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200만주, 250만주, 460만주, 170, 200, 대략적으로 600, 800, 1600, 한 1700만주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매물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적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되던 회사로는 통신, 무선, 자동차 부품,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ESS 장비 관련된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 종가 3만7백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절은 기관이 했드라운데 현재 순매도 중입니다. 현재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는 3만059원이고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는 2만9천8백60원이라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단기순위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구조 회복 전망으로써 현재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인적 분할 철회가 되어있지만 향후에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0.6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0.1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3만2천5백원이고 3만2천5백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올선 총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실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라연도 했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2만5천원 2차 재매수 위치는 2만3천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진 시스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